BEST MALE ARTIST 안녕하세요 매태입니다 2020 MAMA에서 올해 남자 가수상을 제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작년에 올해 2년 연속 남자 가수상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엑소 여러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상은 제가 열심히 한 것보다 엑소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 맥현이 다양한 모습들 또 새로운 모습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